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등에 업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성윤 씨는 부임한 이후에 사사건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들더라도 2020년 1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아들에게 인턴 활동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당시의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3번이나 묵살해서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총장은 4월 29일에는 mbc의 검은유착 보도의 진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재반 이슈에 대해서 빠짐없이 균형있게 조사하라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2차 충돌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mbc 보도는 채널A의 이모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돼서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여권 인사의 비리 자료를 내놓으라고 부당하게 암박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mbc가 이철 전 대표 측 제보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데 이어서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을 공격하는 과정을 놓고 권은유착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권은유착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질문은 이성윤의 대리전입니다. 검은유착이란 프레임을 씌워서 윤 총장 첫 건을 제거함과 어울려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코나로 내몰라내려는 그런 작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리전에 총대를 맨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든든한 후방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입법 권력을 훔친 다수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중앙일보 김민상 기자와 강관우 기자위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행사일부의 수사팀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썩 뽑아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김민상 기자는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6월 17일 날 저녁 무렵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의 이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대검에 알렸습니다. 다음 날은 6월 18일 날 대검찰청 형사부 실무진은 지난 2월 한동훈 부산검사장과 채널A의 이모 기자와 다른 기자의 A씨 등 3명이 부산고금 차장검사실에서 만난 당시에 녹음된 기록 전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녹음 파일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의 이모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된 물건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검찰청 핵사부 실무진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실의 실제적 진실을 왜곡해서 사건을 완전히 조작해서 보고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검할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부산지검장은 녹취록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라된 사건은 다중피해가 발생한 서민 및 민생범죄입니다. 반면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제거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증거만을 확보해서 이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취지로 한지검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어떻게 되는지 한동훈 부산지검장과 채널A의 이모 기자를 검언유착 프레임에 걸려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이 대화록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A의 이모 기자가 서울 남부 검사 수사팀을 움직여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겁을 먹게 한 다음 유시민 씨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강요하였다는 죄목으로 바로 채널A의 이모 기자를 강요 미수처에 적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널A의 이모 기자가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을 움직여 수사를 확대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겁을 먹게 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점상으로 구치소와 고도소에 일반 취임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난 2월 채널A의 이모 기자가 이철 전 대표를 직접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6월 19일 오전 대금형사부 실무진은 대금지휘협의체의 검토 의견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지휘협의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6월 19일 오후에 이를 반박할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회의에도 나오지 않고 이를 보이콧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A의 이모 기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적어보내야 한다는 지휘에도 따르지 않아서 지시불응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사건 진행 경위를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 결국 이번 사건은 검은유착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부산지검장을 제거한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타격을 입히려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일 검은유착이라는 용어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해왔습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이 모취의 지시를 받거나 협조해서 사건에 대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정치 공장에 깊숙이 간리해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나라의 진실은 사라지고 도치의 거짓과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그런 강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구현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쫓아내기 공작에 주인공처럼 활동하고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숨을 쉬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거짓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제가 보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라의 진실과 정의가 다시 부활해서 온 나라 전체에 어둠이 가시고 빛이 환하게 비추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informations 감사합니다.